안녕하세요 AWS CDK로 시작하는 DevOps 세션을 맡은 최권열 프로타이핑 엔지니어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DevOps 관점에서 CDK를 알아볼텐데요 지난 2년간 프로타이핑 엔지니어로서 고객 개발자분들과 함께 진행했던 다양한 CDK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적으로 습득하셔야 될 기술적 요소들과 프랙티스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션 중 질문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본인만 답변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세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DevOps로 시작해서 CDK 기본 설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하실 때 필요한 기술 요소들과 프랙티스들을 차례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DevOps 관점에서 CDK를 알아볼까요? 오늘 세션의 주제는 AWS CDK로 시작하는 DevOps입니다 DevOps라는 것은 결국엔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조직 역량을 끌어오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때 조직의 개발 철학, 프랙티스, 그리고 툴들의 유기적인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다룰 CDK는 굳이 뽑자면 툴, 즉 도구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결국엔 IAC라는 프랙티스를 위한 도구인 것이지요 오늘 세션은 CDK로 시작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IAC 프랙티스가 조직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정착되고 이런 프랙티스들을 적용하면서 각 역할별로 사일로를 없애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밑바탕이 되어 결국엔 조직의 건강한 개발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희망하는 저의 작은 바람이 들어있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브옵스에서는 다양한 프랙티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클라우드 친화적인 개발을 하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프랙티스들이 사실은 데브옵스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딜리버리 측면에서 개발자들의 기미남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자동화, 추상화, 표준화가 데브옵스에서 말하는 IAC, CRC들에 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들이 마이크로화 되어야 하고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되고 각 서비스들의 서버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버리스 우선 전략을 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보완적인 요소들도 함께 챙겨야 됩니다 특히 각 역할별로 협업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CDK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데브옵스, ML 당장자들이 하나의 울타리 내에서 협업하면서 사일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CDK가 좋은 울타리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앱 현대화의 한 예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보면 종전에는 3티어 형태를 구성하여 서버베이스로 모든 작업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서버리스를 통해서 좀 더 가볍게 핵심에 집중하면서 개발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조각조각의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효율적으로 모델링하고 배포해야 하는데 이때 CDK를 통해서 구현 가능한 것이죠 특히 각 역할별로 협업이 더 중요해졌는데 CDK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데브, 옵스, ML 담당자들이 하나의 울타리 내에서 협업하면 사일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앱 현대화의 큰 축이 IAC라고도 볼 수 있는데 IAC는 인프라 리소스들에 대한 생성, 구성 및 배포를 코드로 작성하는 프랙티스입니다 하루에 침해 생겨난 개념은 아니고 종전에는 매뉴얼하게 관리하는 방식이 점차 스크립트 방식, 선언적 방식, 그리고 자동 생성해주는 방식 점점 고도화되어 요즘에는 이런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추상하여 프로그래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CDK가 바로 2단계에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W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IAC 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매뉴얼은 웹 콘솔, 스크립트 방식은 CLI 선언적 방식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성숙되고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써 야물과 제이슨을 지원합니다 SAM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확장판으로써 좀 더 빠르게 서버리스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서버리스 리소스들을 추상하여 짧은 선언으로 자동 생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CDK는 가장 추상화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하여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모델링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식하여 이들 관계를 보실까요? AWS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AWS HTTP API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모든 서비스마다 이렇게 닥스 문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HTTP API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 콘솔 CLI, SDK를 이용한 방식이 한 축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한 축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하는데 SAM과 CDK가 바로 이 관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CDK에 대한 기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CDK는 왜 사용할까요? 네, 사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배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까다로운 프로세스들을 CDK가 쉽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CDK는 이를 차별화하여 도움을 줄까요? 네, 프로그래밍 언어의 익숙함과 표현 능력을 통하여 이를 손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CDK의 이점은 첫 번째 손쉬운 클라우드 온보딩인데요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주상화하여 클래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클래스들을 객체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들을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내부적인 네트워크, 세큐리티 같은 것들을 초기에 깊이 있게 알지 못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둘째는 더 빠른 개발 프로세싱인데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현 능력을 활용하여 코드 복사를 지향하고 객체와 루프, 조건먼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용자 지정 및 공유 기능인데 조직의 보완, 규정 준수 및 거버넌스 요구사항들을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로 구현하여 재사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컨텍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이 프로그래밍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IDE에서 로직 개발, 인프라 구성, 모델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AWS, CDK가 지원하는 언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즉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한다는 것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즉 프로그래밍에서 제공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즉 친숙한 클래스나 메소드를 활용하고 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완성 또는 인라인으로 다큐멘테이션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추상화하여 재사용 가능한 클래스, 라이브러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코드 예를 보시고 계신데요 한 20줄 남짓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다음과 같은 클라우드 리소스를 한 번에 관리해 줍니다 즉 AWS의 VPC, 퍼블릭, 프라이빗 서브넷, 인터넷 게이트웨이, 나트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그리고 ECS, 클러스터, 서비스, 타스크까지 관리해 줍니다 참 쉽죠 그럼 한 번 데모 동영상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DK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CDK 인입 명령을 통해서 CDK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타입스크립트 언어를 지정하여 프로젝트를 셋업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서 작업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는 닥스 문서로 가서 CDK 문서를 참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ECS 패턴 모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디펜던시를 카피하고 패키지 관리 파일인 패키지.json에서 관련 모듈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npm 인스톨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이제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스택에서 작업을 시작할 텐데 먼저 라이브리 파일을 임포트 합니다 다음과 같은 라이브리를 임포트하고 ECS 패턴스로 받습니다 샘플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카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 코드는 아까 보셨던 VPC, 로드 밸런서, ECS 서비스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ECS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으니까 ECS 라이브러리도 임포트 해주고요 해당 배포 타겟은 해당 스택이기 때문에 디스라는 키워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굳이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헬스 체크를 해주는데 우리는 기본 루트 패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커스터만 패스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제 코딩이 다 됐네요 CDK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작업한 CDK 스택이 보이고 해당 스택을 CDK 디플로이 명령을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프로파일을 지정해주면 멀티 아카운트, 멀티 리전에 다양하게 타겟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포 작업이 이제 시작되었네요 무려 39개의 스탭으로 배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내부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배포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화면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포한 스택이 이렇게 인 프로그레스로 배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벤츠 탭을 보시면 이렇게 현재 배포되고 있는 실시간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스킵했습니다 네, 이제 배포가 다 됐네요 로드 밸런스의 주소를 복사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웹브라우저 가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스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모든 게 배포가 완료되었네요 리소시 스탭에는 이 명령을 통해서 배포된 모든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복사한 로드 밸런스 주소를 붙여 놓으면 네, 우리의 컨테이너 그반의 웹 서비스가 이렇게 ECS에 배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ECS 서비스로 가서 어떻게 구성 배포되었는지 보실까요? 네, 이렇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서비스가 하나 있고 타스크가 하나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80포트로 타겟 그룹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타겟 그룹에 가보시면 네, 이렇게 우리 타겟 그룹이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 그룹은 다시 로드 밸런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로드 밸런스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다음과 같은 주소로 우리의 서비스가 퍼블릭하게 퍼블릭이 되었습니다 물론 VPC 안에서 말이죠 이 VPC까지 이렇게 CDK를 통해서 한 번에 다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데모 영상을 보셨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소스 즉 CDK 컨서트를 이용하여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CLI를 통해서 컴파일하고 컴파일 된 결과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인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인풋인 제이슨으로 떨궈지는데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배포가 됩니다 CDK의 구성 요소를 보면 코어 프레이머, 컨서트 라이버리, 그 다음에 CLI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프레이머계는 다음과 같이 컨서트라고 하는 최소 빌딩 블럭이 있고 스택이라고 하는 배포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또 앱이라고 하는 스택의 모음이 있습니다 끝으로 인바이머먼트라고 환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타겟팅에서 배포할 어카운트나 리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CDK의 컨서트 라이버리들이 사전에 구현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컨서트 닥스 문서에 보시면 라이버리들이 명시되어 있고 라이버리에 대한 디펜던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레벨입니다 CDK에서는 레벨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레벨 1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리소스들을 자동으로 생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CF이라는 프리픽스가 붙습니다 L2는 AWS 컨서트라고 해서 AWS 서비스 하나하나를 추상하여 랩핑해 두었습니다 L3 이상은 여러 개의 AWS 서비스들을 합성해서 특정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추상화 더 추상화된 라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LI가 있는데요 아까 데모 동성에서 보셨던 것처럼 CDK 이닛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관련된 디펜던시를 설치하고 코딩합니다 그리고 CDK 리스트를 통해서 스택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CDK 디프를 통해서 내가 코딩한 것과 배포한 것을 디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CDK 신스 명령을 통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야물 형태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CDK 디플로이를 통해서 배포합니다 CDK가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외로운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코 시스템들이 점차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라폼도 CDK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쿠버네틱스 또한 CDK를 통하여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테라폼도 타입 스크립트나 파이썬을 통해서 배포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쿠버네틱스의 매니페스트 파일 구성이 좀 어려운 면인데 이 부분들도 CDK를 통하여 구현이 가능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프로타이핑 고객 케이스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들이 CDK로 개발 및 배포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백화점의 무인 스마트 스토어인 언커먼 스토어 같이 도전적인 혁신적인 프로젝트에도 CDK를 통하여 개발이 되었습니다 현대건설과 같은 제조업에서도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CDK가 활용되었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의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AI 서비스들의 개발에도 CDK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인 비트커버레이션의 무인 로봇 바리스타에도 IoT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 활용에도 CDK가 기본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한 덱스 더 들어가서 이제 CDK를 고도화하여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우리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지요 CDK로 CDK 이닛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프로젝트를 각 상황 즉 데브옵스나 ML옵스, 데브 세크옵스에 맞춰서 이렇게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리팩토링 합니다 즉 ML 담당자, 옵스 담당자, 데브 담당자의 역할에 맞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크옵스 담당자는 인프라 폴더에 자기만의 인프라 로직을 구성합니다 이때 특정 서비스 종속 인프라와 추상화된 공용 인프라를 구별해서 다음과 같이 구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브, 소프트웨어 담당자는 컨테이너 기반 또는 서버리스 기반의 로직을 이렇게 코드스 폴더에 구현합니다 그리고 ML 담당자는 모델스 폴더 안에 모델 웨이트 파라미터 파일과 인퍼런스 파일들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컨피그 파일에는 배포 타겟 환경을 구성하고 스크립트 폴더에는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사전에 구현해 놓습니다 이때 세크옵스 담당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서비스에 종속된 인프라와 추상화된 공용 인프라를 분리하여 구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CDK 어플리케이션 다음과 같이 개발을 합니다 웹 개발, AIML 개발, 데이터 분석 기반의 CDK 프로젝트를 구성하실 수 있고 이렇게 CDK 라이브러를 다이렉트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현하다 보면 추상화할 수 있는 공용화할 수 있는 모듈들이 툭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CDK 어플리케이션에 바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중간에 어댑테이션 레이어를 놓고 우리만의 커스터마이징 된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 여기에는 커먼 코드, 베이스 코드를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공용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여기에 구현해 놓습니다 이 요소들은 다시 각 롤별로 즉, 세큐리티 담당자는 세큐리티 공통 기능 또는 가버먼스 공통 기능을 여기에 구현해 놓습니다 물론 동적으로 IM 유저에 대한 적당한 롤, 세큐리티 룰들을 적용하여 세큐리티를 관리해야 하고요 데브옵스 담당자는 CIC에 대한 기본 기능 그 다음에 모니터리 등에 대한 기본 공통 기능들을 여기에 구현해 놓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담당자는 좀 더 소프트웨어 코드에 집중하고 또는 머신 러닝 모델에 집중하고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클라우드 리소스에 특화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과속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성화된 프레임워크들을 바탕으로 실제 데브옵스에 적용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데브옵스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 즉 배포 타겟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CDK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먼저 컴피그 파일들을 배포 타겟에 맞춰서 각각 구현합니다 이 컴피그 파일에는 배포할 타겟, 즉 어카운트 리전 같은 것들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보통 타겟들마다 성능이나 비용적인 이유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 볼륨들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을 이 컴피그 파일에 디펜던시 인젝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CDK 기반 프로젝트를 CRCD 파이프라인으로 배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먼저 코드 파이프라인으로 전체적인 CRCD 파이프라인을 오케스트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코드 커밋에 기프시가 발생되면 코드 빌드가 생성이 되고 그 코드 빌드에서 CDK 빌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빌드된 CDK 결과물들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인풋이 되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해당 타겟에 순차적으로 배포됩니다 이렇게 배포된 것들은 다시 클라우드와치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운영 모니터링을 하고 실시간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게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크로스 리전, 어카운트 배포도 가능합니다 모든 것들이 코드 기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를 어심러를 이용하여 다른 리전, 다른 카운트에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ML에 적용하는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코드스 폴더의 로직, 비즈니스 로직 즉 테스트 코드 등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담당자는 인프라 툴들을 이렇게 스택, 인프라 폴더에 구현을 하고 최종적으로 머신러닝 담당자는 모델 관련된 웨이트, 파라미터, 인퍼런스 파일들을 여기에 구현합니다 그리고 컨피그 파일의 각 타겟별로 다른 요소들을 구성하여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소스 코드, 멀티 컨피그 파일, 멀티 타겟 배포가 가능하도록 구현을 합니다 이와 같은 MLOps 사례는 제가 AWS Samples Git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해당 샘플 프로젝트를 한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SageMaker를 통해서 파이터치 모델을 서빙하는 MLOps, MLDevOps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샘플 시에는 다음과 같이 멀티 스택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DevOps, DevSecOps, MLOps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롤, 즉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자, 머신러닝 담당자, 운영 담당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사일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각각의 담당자들을 한 울타리아에 이렇게 감싸서 모아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각 영역에서는 전문가지만 각 접점에 있는 그 디테일을 사일로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프로젝트의 성과가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까지 설명드린 CDK가 울타리가 되어 이 각 담당자를 한 곳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좀 구현 레벨에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CDK는 컨스트럭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컨스트럭트들은 사용하다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패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API 게이트와 람다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이나모 DB와 람다를 사용하게 되고 이런 패턴들이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솔루션스 컨스트럭트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API 게이트와 람다의 조합 또는 다이나모 DB와 람다의 조합 이런 것들을 하나의 컴파짓 컨스트럭트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것들은 제공받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컨스트럭트들이 구성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람다의 S3 또는 SNS의 SQS 이렇게 아주 다양한 발생할 수 있는 패턴들을 자동으로 합성해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성된 컨스트럭트를 통해서 우리의 개발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CDK를 확장하는 테크닉을 설명드릴 건데요 CDK로 개발하다 보면 웹폰소를 통해서 만든 리소스 또는 테라폼을 통해서 만든 리소스들이 바깥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CDK 내에서 가져와 쓸 경우가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빈번한 상황들에 대해서 CDK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CDK의 문서들을 보시면 이렇게 프롬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 프롬 메소드들이 그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이 프롬 메소드의 인자에 각 리소스의 ARN 또는 네임 이런 것들을 지정해주면 룩업을 통해서 해당 리소스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레가시로 이미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구성을 하셨다면 이 CDK가 기존에 배포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템플릿을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예제 코드처럼 해당 제이슨 파일 클라우드 포메이션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그 파일 내에 있는 특정 리소스들을 갭 리소스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땡겨옵니다 그리고 나서 CDK를 통해서 자기만의 롤을 만들고 여기에 해당 버킷에 대한 참조할 수 있도록 팔레시를 넣어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CDK를 통해서 개발하고 나면 개발된 리소스들에 대한 아웃풋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N 또는 네임, 아이디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른 담당자들에 또 다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손수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CDK 디플로이 시점에 아웃풋 파일 옵션을 통해서 특정 제이슨 파일로 떨궈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만 특정 담당자에게 전달해주거나 또는 특정 서비스 모듈에 전달해주면 휴먼 에러 없이도 더 빠르게 인터페이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CDK를 통해서 개발하다 보면 예를 들어 AWS 서비스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00이라고 하면 HTTP API나 SDK, 즉 보토3는 그 중에 한 80 정도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CDK로 개발할 경우 보토3만큼의 API 셋을 제공하지 않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데요 바로 커스텀 리소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CDK 배포 시점에 람다를 트리거시킬 수 있는데 이 람다를 트리거하여 람다 내에서 보토3, 보토3 SDK를 이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CDK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할 경우 각 배포 최소 단위인 스택들을 잘게 잘게 쪼개는데 이때 디펜던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스택들을 만들다 보면 다음과 같이 거미줄처럼 엉키게 됩니다 즉 스택 간의 디펜던시 관리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정 스택을 배포할 때 다른 스택의 디펜던시가 걸고 또 다른 스택들을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를 배포할 때 다른 것들을 계속 타게 됩니다 또는 하나의 스택을 지울 때 다른 것들이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배포 또는 삭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디펜던시를 관리해야 되는데 시스템 매니저에 있는 파라미터 스토어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스택들이 다이렉트 커플링이 되지 않고 인다이렉트로 이렇게 파라미터 스토어에 주소나 ARN, 네임들을 지정해놓고 각각 독립 배포 가능하도록 스택들을 구현하는 것이 더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CDK로 개발을 시작하면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DK로 개발 환경을 구성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AWS 어카운트 그리고 거기에 있는 IM 유저를 생성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 IM 유저에는 적당한 즉 아키텍처에 있는 리소스들에 대한 배포, 롤이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IM 유저가 만들어지면 개발자 PC에 AWS CLI를 설치하고 AWS 컨피규어 명령을 통해서 크레덴셜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노드.js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CDK CLI가 노드로, 노드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랭기지도 개발할지 상관없이 무조건 노드는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DK 툴킷 CLI를 설치하십니다 이 과정까지는 어느 언어 또는 어느 환경을 선택하시더라도 불구하고 항상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과정입니다 이 설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제 각 개발자의 편의에 맞게끔 옵셔널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기 선호에 따라서 타입스크립트, 자바, 파이썬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입스크립트를 선택하셨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클라우드9, 웹스톤 같은 아이디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실습 세션에서는 타입스크립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반으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프로젝트, CDK 프로젝트를 셋업해야 되는데 아까 데모 동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먼저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내에 들어가셔서 CDK 이닛을 합니다 물론 랭기지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할 클라우드 리소스들 즉 AWS 컨스트럭트들에 대한 디펜던시를 기술해주고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코딩하고 CDK 리스트, 디플로이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나서 해당 프로젝트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CDK 디플로이 통해서 모든 리소스들을 삭제하여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CDK 프로젝트의 신규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을 한번 보실까 합니다 먼저 서비스를 탐색을 해야 됩니다 즉 웹 콘솔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 즉 남다면 람다, S3면 S3에 대해서 친숙해져야 됩니다 웹 콘솔을 통해서 클릭 클릭 통해서 해당 서비스에 어떤 파라미터들이 필요한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서비스에 CDK 스펙 문서를 참조하십니다 여기에 디펜던시 모듈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작은 예제 코드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구현하실 것들이 좀 복잡한 게시다 그러면 기더부에 이렇게 이그젠플스로 다양한 랭기지 별로 샘플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탐색이 되시면 이제 구현 레벨로 들어가시는데 이때 디펜던시 모듈을 확인하시고 패키지 관리 파일에 해당되는 디펜던시 모듈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고 임포트를 하여 실제 코딩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결국에는 적당한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해당 클래스를 객체화하기만 하면 모든 리소스에 대한 배포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오후에 있을 실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 아키텍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더부 AWS 샘플스에 미리 코드도 준비되어 있고요 한번 아키텍처를 상세하게 볼까요? 먼저 ECS 즉 가운데 있는 ECS 인프라 스트럭처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VPC, 로드 밸런서, ECS 클러스터 서비스 타스크들이 CDK를 통해서 배포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배포될 게 아니죠 여러 번 순차적으로 컨티뉴얼스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CICD 파이프라인도 함께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배포가 되면 이제 운영단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리소스들을 모니터링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위한 그런 대시보드까지 함께 구성할 수 있는 실습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한 텀으로 개발하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DevOps 롤의 개발자분들은 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시게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DevOps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물론 DevOps 팀의 멤버가 있을 수도 있고 각 서비스에 DevOps 엔지니어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DevOps 엔지니어가 있으면 특정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러면 해당 서비스에 가서 같이 협업을 하시죠 뭐 그럴 때 또 다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한다 그러면 해당 서비스 개발에 또 참여하시고 또 다른 서비스, 또 다른 서비스, 또 다른 서비스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유사 프로젝트를 조인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고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지원을 해야 될 경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배포 관리해야 되는데 이때 CDK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해당 서비스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들은 또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DevOps 엔지니어 또는 DevOps 팀이 전체적인 매니지먼트나 가버넌스를 잡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CI, CD, 모니터링, 세큐리티 관련된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특정 서비스가 개발이 착수되면 다음과 같이 CDK를 통해서 해당 인프라에 대한 리소스를 만들고 대시보드를 만들고 CI, CD 파이프라를 만듭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로 끝나지 않죠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런 니즈가 요구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코드 카피 그런 것 없이 자동으로 CDK를 통해서 객체 생성을 통하여 아주 손쉽게 자동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우후에 있을 실습을 위해서 사전에 다음과 같은 환경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노드, AWCLI, AWCDK가 사전에 설치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실습은 타입스크립트로 진행할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코딩할 텐데 때에 따라서는 클라우드9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